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일산 탄현동에 다녀왔습니다. 탄현동 탄현일지구에 가면요. 양풀이라는 생대구찌개 맛집이 있는데요. 이곳을 오랜만에 방문해 봤습니다. 주차는 주변 빈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구요. 오늘은 생대구 지리탕을 먹고 왔습니다.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구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지만 은근 단골 손님들이 꽤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메뉴판을 보시겠는데요. 이곳은 생태찌개, 생대구, 민어탕 이렇게가 전부이고 저는 이 생대구 지리탕을 주문하였습니다. 테이블에 있을거 다 있구요. 좀 있으니까 바로 생대구 지리탕 2인분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곳 먼저 기본 밑반찬부터 보시겠는데요. 이 집은 제가 좋아하는게 김치가 상당히 잘 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그 김치 맛있고 이 김도 상당히 바삭하니 맛있구요. 그리고 이 무채도 상당히 식감 좋게 맛있었습니다. 기본 손맛이 좋고 이 생선의 알젓, 알젓갈 이게 진짜 되게 맛있었구요. 밥 상태도 되게 좋고 좋은 쌀로 지은 맛있는 밥입니다. 그러면 생대구 지리탕 2인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다 끓여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끓여주면은 이 맛은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 끓고 나면은 이 미나리, 야채부터 먼저 드시면 되는데요. 야채 먼저 먹고 좀 더 있으면은 이 생대구 지리탕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탕을 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야채가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들어있는 편이지만 좀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추가 요금 내고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생대구 지리탕 2인분인데요. 되게 이 생대구, 대구 이 머리부터 몸통까지 되게 큰 사이즈로 해서 들어가 있구요. 이 곤이랑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두부랑 해서 되게 콩나물이랑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보통 이 집에 오면은 좀 얼큰한 걸로 매운탕으로 많이 먹었는데 이날은 맑은 국물이 먹고 싶어서 지리탕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생대구 이 탕을 하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산에서는 이 집이 제일 맛있고 특히 이 김에 이 알젓이랑 같이 밥이랑 싸서 먹으면은 이게 또 그렇게 꿀맛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그냥 공기밥 하나는 후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대구 지리탕 좀 더 센 불로 계속 끓여주면은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드시면 되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방문해서 술과 함께 맛있게 먹으셨습니다. 생대구 매운탕도 되게 좀 적당히 얼큰하니 맛있지만 이 지리도 이날 이곳에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국물이 처음에는 약간 좀 잎으로 부족한 느낌이었지만 시간 지나면서 좀 더 끓여주니까 상당히 진하게 우러나는 맛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대구도 냉동이겠지만 되게 큰 사이즈로 해서 들어가 있고 고니도 되게 괜찮았고 두부랑 미나리랑 콩나물까지 같이 있어서 되게 시원하게 해장용으로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대구 지리탕이었습니다. 이 생대구 지리탕 오랜만에 먹는데요. 이 고니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좀 신선한 편이었고 좀 소스 약간 찍어서 먹어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같이 먹은 친구도 이날 이 집 지리탕 국물이 되게 좋다면서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근데 국물을 또 너무 센 불로 계속 오래 끓이면은 좀 짜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맛이 우러났다 싶으면은 불을 좀 약불이나 그냥 꺼놓고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먹다가 불을 꺼서 계속 먹었고요. 이 생대구 양푼이 이 생대구 지리탕 이쪽은 탄현에서만 되게 한 10년 넘게 꽤 오래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 이 제니스 쪽에 있다가 지금의 위치로 이사한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되게 생대구는 되게 이 살점 되게 좋았고 퍼석거리지도 않고 적당히 쫄깃한 느낌도 있고 되게 식감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대구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있어서 이제 친구가 안 먹길래 제가 이 머리를 먹어줬는데요. 머리에 붙어있는 살들은 되게 부드러웠고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눈알은 친구에게 양보했네요. 국물이 정말 좋았고요. 국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오랜만에 저녁 식사야 맛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이서 정말 국물까지 깨끗하게 다 먹어주니까 상당히 배가 불렀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방문한 일산 탄현동 양푼이였는데요. 되게 생대구, 대구탕이랑 미너탕, 생태찌개를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밑반찬도 맛있고 맛있게 제대로 된 국물이 우러나게끔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회장하기에도 좋고 술안주하기에도 되게 좋은 곳인데요. 이상으로 양푼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増加 5 m